천연 비타민C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천연이 아니라면 천연과 합성이 섞여 있다면 잘못 구매하신 거겠죠?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질병사태 때문에 비타민C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사실 비타민C는 합성이나 천연이나 똑같고 합성이라고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닌데 꼭 천연 비타민C를 드셔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천연 비타민C 제품을 굉장히 잘못 고르고 계셔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은 다 보시고 나서 제가 작년 19년에 올린 비타민C 1, 2, 3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겠고요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첫 번째 가짜 천연 혹은 천연과 합성이 섞인 제품을 주의하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제품 이미지나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이 제품이 천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제품들 중 대부분은 100% 합성 비타민C이거나 합성과 천연 비타민C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돈 주고 천연 비타민C 드시는데 이런 제품 고르시면 안 되겠죠? 먼저 100% 합성 비타민C인데 천연 비타민C로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영국산 비타민C입니다 고령은단에서 영국산 비타민C 광고하면서 옥수수로 만들었다고 했었는데요 이 옥수수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국산 비타민C를 천연 비타민C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옥수수에 있는 비타민C를 추출한 것이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옥수수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한 후에 그 포도당에 화학적인 반응을 가해서 비타민C를 만드는 거라서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C는 천연이 아닌 합성 비타민C입니다 이 외에도 100% 합성 비타민C로 만들었는데 제품 명의나 브랜드 명의, 천연이나 자연을 연상시키는 제품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제품의 원료명을 보시고 비타민C, 비타민C 혼합제제, 비타민C 칼슘, 아스코르빈산, 엘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빈산 칼슘이라고 써있으면 옥수수로 만들었건, 뭐로 만들었건 모두 합성 비타민C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합성과 천연이 섞여있는 경우는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원료명을 잘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천연과 합성이 섞인 제품입니다 보시면 비타민C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 추출 분말이라고 써있죠 그 밖에 까무까무, 로지, 비타민 나무 혹은 산자나무 분말에 합성 비타민C를 섞은 제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과 천연이 섞여있는 경우는 해외 직구 제품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합성 비타민C와 아세로라 추출물 섞여있는 거죠 이 제품도 잘 보시면 합성 비타민C와 아세로라 추출물이 섞여있는 제품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도 원료명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합성과 천연을 섞느냐 대부분의 천연 원료들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매우 낮거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연 원료에 비타민C 함량이 일정하게 나오거나 비타민C 함량이 높으면 천연 원료 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그래서 합성과 천연을 섞는 것입니다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두 번째 순수 비타민C 함량을 꼭 확인하자 순수 비타민C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천연 비타민 제품 혹은 천연 제품을 표방한 제품들의 하루 제공 비타민C 함량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C 제품들은 하루 1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임산부, 수유부 전용 제품들 있죠 엄마나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러기엔 하루 100mg 안팎의 비타민C 함량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어떤 판매자들은 천연 비타민C는 흡수율이 좋아서 하루 100mg만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개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영양 및 기능 정보에 적혀있는 순수 비타민C 함량을 확인하셔서 개중 순수 비타민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요 비타민C 함량이 낮다면 하루 섭취량의 4배에서 5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 함량이 아예 안 써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건 드시면 안 되겠죠?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요건 하루 섭취량 기준 비타민C가 100mg 들어있네요 100mg이면 1일 영양소 기준치를 100% 충족하지만 제가 비타민C는 하루에 최소 500mg 이상 이왕 드실 거 하루에 1000에서 1500mg은 섭취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0mg의 비타민C는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세상에 비타민C가 30mg 들어있네요 낮아도 너무 낮아요 해외 직구 제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제품들에는 뉴트리션 팩츠 혹은 서플리먼트 팩츠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뉴트리션 팩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 서플리먼트 팩츠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한 알당 순수 비타민C가 135mg 들어있네요 이런 제품은 하루에 4알 정도는 드셔야 하고요 다음은 까무까무 제품인데 비타민C 함량이 아예 안 써있네요? 어쩌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1회 섭취량당 비타민C가 90mg 들어있는데 100% 천연 제품도 아니고 합성과 천연을 섞은 제품인데 90밖에 안 들었습니다 바로 밑에 아세로라 체리가 500mg 들어있다고 써있지만 그건 비타민C 함량이 아닌 아세로라 체리 함량이고요 이 제품에 사용된 아세로라 체리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혹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이 들었으면 써놨겠죠? 어떠신가요? 천연 비타민C 고르실 때 순수 비타민C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 전용 제품들은 필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세 번째 천연이라고 검색하지 말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천연 비타민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쓸 수 있는데 천연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천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품 찾아보실 때 천연 비타민, 천연 원료 비타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대로 된 제품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디안 구스베리 비타민, 아세로라 비타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까무까무나 로지, 비타민 나무 혹은 산자나무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원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특정 함량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인디안 구스베리나 아세로라는 비타민C 함량이 얼마나 높으냐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은 비타민C 순도가 50%이고요 아세로라 추출물은 비타민C의 순도가 17에서 2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은 1000mg에 비타민C 500mg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세로라 추출물 1000mg에 비타민C가 170에서 250mg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기준으로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이 가장 많은 비타민C를 제공하죠 비타민C 순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이 천연 비타민 원료 중에서 가장 비싼 원료입니다 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네 번째 일반식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분말보다는 정제나 캡슐을 고르자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식품보다 식약처 인증 로고가 붙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훨씬 더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비타민C 구매하실 때는 다른 요건들이 괜찮다면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천연 비타민C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용 천연 비타민C 원료들은 비타민C의 함량이 일정한 반면 일반식품용 천연 비타민C 원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제품의 광고 문구에 명시된 비타민C 함량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 직구로 천연 비타민을 구매하실 때는 내추럴 비타민C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합성을 천연으로 파는지 합성과 천연이 섞여 있는지와 한 알당 혹은 하루 섭취량당 순수 비타민C 함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말보다 정제나 캡슐을 고르셔야 하는 이유는요 분말의 경우 개봉 후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분말 타입을 고르셔야 한다면 벌크형 보다는 스틱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 컨셉 원료에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그리고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원료를 보여주기 식으로 참가해서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컨셉 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천연 비타민C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컨셉 원료는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판매 업체들이 저희 비타민C 제품에는 수십 가지 과일과 채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수십 가지 과일과 채소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요만큼씩 들어있겠죠? 그 정도 극미량의 과일, 채소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컨셉 원료들에 혹해서 제품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천연 비타민C 고르는 법 5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천연 비타민C를 고르신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제품을 고르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다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